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있는 게 없는 이유는 좀 팔려서 머리는 왜 그래 트레이닝 존인데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너무... 아! 아! 어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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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이게 웃겼을까 봐 뭐지? 스탬프 찍었어 스탬프 찍었어 스탬프입니다 손 깝치면 안 되겠다 맞아 죽을 수 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라고 됐나봐 저의 모든 것이 baptism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네 방송 중에 있는데 괜찮으세요? 네 부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고맨 복둥이가 안녕 되게 똑같으시죠 그렇게 심지한데 저격하면 안좋아요 시청자들 다 듣는단 말이에요 똑같으시죠 와 대박이죠 채팅창 엄청 올라가고 난리났어 이거 직접 만드신거에요? 진짜요? 대박이다 너무 고퀄인데 안녕하세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거에요?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트레이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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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똑같으시죠 잘 땄는데 이거 텀블러입니다 3층 3층 3층인데요 나오셔도 되죠? 네 DJ 인도놈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커피까지 이걸 같이 플레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뿅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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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이겼어 에이 맥크리 맥크리 진짜 잘하더라고요 맥크리 누구에요? 방송 일단은 여기까지는 할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놀랬던게 게임을 안하고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만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게임 시연장이 있잖아요 맵이 두 개 있었잖아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픈베타 조금만 하시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AI 전용전 왜냐면은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와서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클로즈베타 오픈베타 막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하고 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자가치시장 쪽 가가지고 야외 먹방 진행했는데 생방송 때 인기 엄청났죠 40명 50명 불우신이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 영상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